그라비티 안녕하세요. 오리진 가이드의 GM 세니아예요. GM 세니아의 영상 가이드 중급편 18 원하는 머리, 얼굴, 입 등 장식과 이상을 고르셨다면 헤어스테일과 렌즈도 살펴봐야겠죠? 이번 가이드에서는 헤어 및 렌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옷장 기능 내 헤어스테일과 렌즈 탭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얼마든지 적용해볼 수 있어요. 마음에 드는 헤어스테일 및 렌즈를 선택한 후 왼쪽 아래의 상점 이동을 터치하면 가까운 헤어상점 NPC 혹은 렌즈상점 NPC에게 이동하게 돼요.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라건난주화를 사용하거나 스타일별 조건부 해제가 필요해요. 헤어컬러를 변경하려면 염려 및 중화제, 현압제가 필요해요. 필요한 재료는 컬러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에 변경하시길 바랄게요. 렌즈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라건난주화가 필요해요. 일부 렌즈의 경우 조건부 해제를 통해 해당 렌즈로 변경할 수 있어요. 렌즈 컬러를 바꾸려면 아이톤화, 염료, 라건난주화가 필요해요. 원하는 렌즈가 있다면 필요한 조건과 아이템을 꼭 확인해보세요. 세줄 요약 옷장 기능을 통해 원하는 헤어와 렌즈를 적용해볼 수 있어요. 헤어 및 렌즈 상점 NPC를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어요. 스타일 변경에는 조건부 해제 및 재료 아이템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보세요. 다음 가이드에서는 생활지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